자! 입장용 반동 1달러! 그렇게 1달러씩 받았어! 대체 어느 세월은 이태의 죽음을 다가풀 수 있겠나? 아...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! 10달러! 반동을 받았거든요! 여기요! 여기! 아, 혹시 치켜지 마요? 저 벽돌린 사람은 뽑지 않을까요? 물론이죠! 여러분! 뮤지엄은 오늘도 내일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! 하하하하 단옥씨!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! 이게 진짜... 제 아메리칸 뮤지엄 맞는거죠? 정확히 말하면... 아무스와 바넘의 아메리칸 뮤지엄! 저... 솔직히... 기대도 안했거든요! 하지만 이대로 그냥... 대출물이 강릴로도 시간 문제겠죠! 하하하하 단옥씨!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아메리칸 뮤지엄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줘 새로운 작품으로! 저의 장문이 참선한 정말로서 눈앞에서 꿈이 내게 송장하고 있어 누구도 이젠 나를 막을 수 없어 아무수 내게 하는 세계 보여줄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 환상의 무대 희망의 노래 언제나 내게 불러주셔 영원히 걷게 나를 수 있게 지켜내야 하네 제목과 을빛 모두 담긴 볼거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이거리 그리다 키 작은 꼬마한 것을 다 그리던 상상 속에 저 환상의 무대 희망의 노래 언제나 내게 불러주셔 영원히 함께 나를 수 있게 찾아내냐 해도 새롭게 나만의 쇼 찾아내냐 해도 새롭게 나만의 쇼 나만의 쇼 나만의 쇼 그는 내게 불러주셔